안녕하세요 소심한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CE 144분의 1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인 듀얼 블리치 건담 이 제품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4년 7월 27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32,400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듀얼 건담에 블리치 건담의 요소가 들어간 기체라고 하구요.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서 라이트닝 버스터와 함께 등장해서 출연시간은 짧지만 미티어도 운영하면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추후 발매될 라이트닝 버스터 건담의 모습과 함께 전투중인 모습이 박력있게 나와있습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시드 액션 시스템을 설명해놓은 모습, 강화장비인 어설티 슈라우드에 대한 설명과 각종 액션 포징들, 작중에서 나온 미티어에 탑승한 모습을 재현해놓은 이미지도 나와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가조립으로 완성된 상태의 듀얼 블리치 건담이 클로즈업된 모습, 앞모습과 뒷모습으로 나와있구요. 시드 프리덤의 스토리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을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번째 A 런너, 그레이 컬러의 관절 파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구요. 두번째 B1 런너와 B2 런너는 화이트 컬러의 외장장갑 파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1 런너와 C2 런너는 역시 그레이 컬러의 프레임 파츠로 구성되어 있구요. 클리어 그린, 블루 컬러, 오렌지 컬러와 옐로우 컬러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된 D1 런너 D2 런너 역시 멀티 컬러 런너이고 D1 런너의 일부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 그레이 컬러의 어설투 슈라우드의 파츠로 구성된 E 런너도 들어있구요. 블랙 컬러의 어설투 슈라우드 파츠로 구성된 F1 런너 F2 런너는 다크블루 컬러의 무장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빔사벨 이펙트도 하나 들어있구요. 그레이프 니루2 사추를 재현하기 위한 와이어도 들어있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스탠드도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듀얼 아이, 센서, 블랙, 오렌지 컬러 부분에 색분화를 재현하는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제 설명서 설명서 앞면에는 역시 박스아트 이미지 그대로 나와있구요. 듀얼 블리치 건담에 대한 설명 파일럿인 이자크 줄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내부에는 역시 조립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있구요. 어설투 슈라우드 장비를 장착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에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활용하는 설명도 나와있고 미티어에 탑승시키는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무장을 활용한 액션 포징 듀얼 건담 일대의 시드 액션 시스템을 강조해놓은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마커 흘려넣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체의 색상도 밝고 소체의 어설투 슈라우드까지 작업할량이 한 1.5배 정도 되는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금방 끝나서 먹선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3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부터 조립하게 되구요 클리어 파츠의 센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듀얼 아이를 제외하고는 색분할이 되어있어 굳이 안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츠 수는 8개로 상당히 간단하게 헤드 파츠가 완성됩니다. 다음 몸통 뭔가 엄청난 두꺼운 게이트도 있네요.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관절을 먼저 조립해주고 외장 파츠들을 결합해주면 되는 시드 프리덤 제품들을 많이 조립해봐서 그런가? 역시 상당히 간단하게 몸통 파츠도 완성됩니다. 다음 팔 파츠 어깨 부분 관절에 외장 파츠들을 더하는데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팔꿈치 관절 역시 이중 관절에 외장 장갑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구요 손 파츠까지 조립해서 결합하면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됩니다. 나머지 왼팔도 대칭이라 똑같이 조립해주시면 이렇게 팔 파츠 완성입니다. 이제 허리 파츠 고관절에 슬라이드 구조가 들어있구요 역시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다리 파츠 무릎 관절을 시작으로 허벅지 종아리 순으로 조립해주고 종아리에는 프레임 구조가 있어서 외장을 덮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발 파츠 또한 상당히 간결하게 조립이 되고 다리 파츠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됩니다. 양 다리는 대칭이라 똑같이 조립해주시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됩니다. 다음 백팩 유닛도 역시 부품 수가 몇 개 안되서 금방 완성됩니다. 이제 무장조립도 빔 라이플 조립 뭐 간단하게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남은 파츠는 어설티 슈라우드 장비들이구요 강화 파츠라서 개별적으로 각 부위의 파츠들을 차례대로 조립해주시면 되구요 다리 쪽에는 스티커로 세분화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깨에 장착하는 고에너지 빔포 장착된 부위도 조립해주고 빔 사벨과 미사이에 달린 파츠도 조립해줍니다. 팔뚝에 장착하는 블리츠 건담의 향수가 느껴지는 랜서 다트도 조립해주고 피어서로 글레이프니르 2 장비도 조립해주면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납니다. 일단 듀얼 건담을 먼저 조립해주구요 뒤이어 어설티 슈라우드 장비도 장착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구요 완성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 144분의 듀얼 블리츠 건담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공된 스티커를 붙여서 작업했구요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제품 에이런너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 GAT 프레임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공용 프레임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긴 하는데 이대로 묻혀버린 경우도 있어서 방심은 군물입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설티 슈라우드 장비를 장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무장한 형태의 이런 육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듀얼 건담의 개수형이라서 듀얼 건담 헤드 디자인 그대로인 모습이구요 블레이드 안테나 커버나 턱 부분 등의 파츠 분할은 잘 되어 있구요 유마의 센서는 스티커를 붙였지만 파츠 분할 되어 있습니다. 듀얼 라인은 스티커를 붙여야 되구요 옆부분도 접합선이 달락 몰드 처리된 모습이고 뒷부분의 센서도 스티커가 붙여있지만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파츠 수가 작아도 디테일은 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시드 액션 시스템인 목 관절, 볼 관절로 연결된 부분은 특유의 움직임이 가능하구요 앞으로 깊숙이 숙이고 뒤로 젖히는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아무래도 어설티 슈라우드 장비를 장착한 상태라 장갑 쪽에 파묻히는 느낌은 있지만 가동 범위는 괜찮은 편입니다. 몸통도 일단 어설티 슈라우드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구요 옆구리 쪽에 듀얼 건담의 형태가 보이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장갑을 탈착한 모습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구요 뒷부분도 백팩에 장비를 장착한 형태인지라 상당히 두툼해 보이구요 백팩 위에 장갑은 좀 밋밋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이 옆부분은 탈착하면 듀얼 건담 형태에서 빔 사베를 수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잘 조형된 것 같습니다. 몸통이 장갑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데 이 시드 액션 시스템이 탑재된 허리 관절이 있어서 옆으로는 크게 좌우로 움직여지는 모습이구요 장갑으로 인해서 앞뒤로는 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허리 쪽과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팔 부분도 보시면 어깨에 큰 장비를 장착한 형태인데 설정대로 각각 무장을 수납한 형태이구요 어깨 앞뒤로도 장갑이 덧대어진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어설트 슈라우드를 장비함에 따라 상당히 둔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의 팔은 뭐 일반적인 형태이고 양팔에 각각도 그레이프니로와 랜서 다트가 장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동봉 무장 설명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 가슴과 연결된 시드 액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접었다 피는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모습이구요 이중 관절로 인해 위아래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 장갑도 별도로 가동 가능하구요 어깨에 달린 사이드 암어도 별도로 가동 가능합니다. 팔에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어깨 360도 회전 충분히 가능하구요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어깨 장비에 걸려서 45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팔 상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360도 회전이 되지만 팔뚝의 무장이 간섭이 되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구요 팔꿈치 접는 각도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는 각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접혀지고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는 뽑으면 상당히 헐거워지는데 꼽은 상태에서는 고정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 스커트에도 어설틀 슈라우드 장비를 덮은 상태구요 오렌지색 부분만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된 하얀색 파츠로 구성되어 있구요 후면 스커트도 어설틀 슈라우드 장비가 탈착형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도 되어 있고 기본 스커트에서 한겹 띄어져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 자체는 넓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기본적인 가동 범위는 넓지만 앞뒤의 스커트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좀 제약되는 모습입니다. 후면 스커트는 고정형이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기본 듀얼 건담의 다리에 어설틀 슈라우드 장비를 정강이 쪽에 덧씌운 모습이구요 종아리 쪽은 좀 휑한 모습입니다. 장갑 내부로 보이는 모습은 기존 듀얼 건담 형태의 그대로인 디자인이구요 허벅지 뒤에 몰드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 무릎 뒤쪽이나 종아리에도 접합선이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설틀 슈라우드 장비는 블루 그레이 컬러와 오렌지 컬러로 파츠 분할되어 있구요 슬러스터 안쪽은 검은색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발은 조립도 그렇고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구요 고관절은 기존 시드 프리덤 기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슬라이드 구조로 다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올리는 각도는 전면 스커트의 간섭으로 이 정도만 올라가는 모습이구요 뒤로는 간섭이 없어서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접으면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자 형태로 잘 접히는 모습이구요 무릎 내부에도 골다공증 없이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내부에 축관절로 앞뒤로 접었다 폈다 해줄 수 있구요 이중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스윙도 가능하고 발쪽에는 볼 조인트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어주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있는 연결용 홈을 이용해서 별매인 액션 베이스를 연결해서 전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듀얼 건담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설투 슈라우드 장비를 탈구해 보겠습니다. 블루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파츠는 모두 분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손목에 블랙 컬러 파츠를 빼고 장착하는 이 블루 컬러 파츠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백팩에 빔 사베를 장착할 때는 어설투 슈라우드 장비에서 다시 빼서 장착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듀얼 건담으로의 환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머리는 뭐 그대로고 몸통의 장갑이 벗겨지면서 이 오렌지색 덕트가 돋보이는 점이 있구요 전체적으로는 장갑을 탈구해서 상당히 날렵해진 모습입니다. 뒷모습도 하체는 원래 장갑이 없긴 했지만 상체는 상당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구요 가동 포인트 같은 경우도 차이점이 좀 있는게 팔 옆으로 올리는 각도가 90도로 더 많이 올릴 수 있구요 어깨 옆에 장갑도 가동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어깨 장갑도 더 많이 움직여지고요 팔 접는 각도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팔 안쪽으로 접는 각도는 장갑이 없어서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진 모습이구요 허리도 앞뒤로 아까는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숙여지는 모습입니다. 앞다리도 아까에 비해 스커트가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90도로 올릴 수 있는 모습이구요 허벅지 윗부분을 기준으로 회전 포인트도 있구요 다리 접히는 각도도 기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팩 쪽에 빔사벨 꽂는 부분이 어느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만 빔사벨이 잘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듀얼간다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형태가 확실히 리뉴얼돼서 나온 듯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어설틸 슈라우드 장비 각각 장착하는 부위의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구요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어설틸 슈라우드 장비 형태에서는 어깨 양쪽에 각각 무장을 장비하고 있구요 왼쪽 어깨 뒤쪽을 눌러주시면 자율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토렌스가 전개됩니다. 아쉽게도 스티커도 없어서 색분할 자체는 아예 안된 모습입니다. 앞쪽 커버를 열어주면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구요 듀얼건담 상태에서의 빔사벨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어깨에는 뒤에서부터 꺼내서 전개하는 고에너지 빔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으로 발사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탈착도 가능합니다. 탈착한 상태에서는 손잡이를 꺼내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손잡이 전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손잡이를 꺼내주구요 주먹선을 재조립해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빔 라이플과 함께 양손에 각각 들어주는 포징도 가능합니다. 오른팔에 장착되어 있는 HKP 랜서 다트2 이렇게 장비를 팔에서 탈착해서 보면 다트도 별도로 탈착해줄 수 있구요 다트 자체는 통제형 파츠로 나와있습니다. 왼팔에 장착되어 있는 피어서로 글이프니르2 역시 팔에서 분리해서 보면 앞부분의 클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같은 이런 실루엣의 느낌이긴 합니다. 뒷부분의 부스터는 파츠 분할로 형태가 구현되어 있구요 아쉽게 더 날개쪽의 오렌지 컬러는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클로는 전개해서 이렇게 2단으로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봉된 와이어를 이용해서 본체와 연결시킨 다음 사출되는 장면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동봉된 전용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용하면 좀 더 역동적인 포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네이드 런처 장비형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구요 이름 그대로 빔 라이플에 아래쪽에 그래네이드 런처가 달린 무장입니다. 센서 부분은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구요 조형 자체는 디테일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장착할 때는 손잡이에 주먹선 파츠를 재조립해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장인 빔 사벨 마그나 섹티오라고 하구요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어깨 장비에서 뽑아서 꺼내주시면 되고 듀얼 건담일 때는 백팩에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동봉된 이펙트 파츠를 결합해서 이렇게 빔이 발동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구요 주먹선에 바로 끼워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를 장착했기 때문에 뭔가 건담 버체처럼 전투중에 이 암어 퍼지하는 듯한 요런 장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면 연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프라봉을 좀 사와봤구요 핀바이스로 듀얼 건담 외장에 구멍을 뚫어서 프라봉을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암어 퍼지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봤습니다. 자세한 작업과정은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까 싶구요 생각보다는 제품 자체가 HG 144분의 스케일의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프라봉을 이렇게 길게 뽑으면 안에 듀얼 건담이 안보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뭐 GBWC 나갈 것도 아니고 해서 대충 이 정도로 타협을 해봤습니다. 뭐 이 방법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렇게 꾸며주는 법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인 HG 144분의 1 듀얼 블리츠 건담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가리안이나 피규어라이즈만 만들었다가 오래간만에 건프라를 만들어봤는데 최근에 나온 건담 시드 프리덤 기체들이 또 마리덤이나 인저 이 시기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제품 제가 느낀 단점으로는 듀얼 건담 백팩의 빔사벨 결합부 고정이 좀 잘 안되는 문제에 그레이프닐의 스티커 색 분할이 좀 지저분한 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듀얼 건담의 소체가 상당히 잘 나왔고 관절도 튼튼한데다가 뭐 어설트뷔 슈라우드 장비를 탈착하는 기믹도 있다 보니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암튼 오랜만에 이렇게 프라봉도 써보고 해서 나름 즐겁게 가지고 놀아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미티어를 조립을 안 해놔서 아 이거 미티어를 못 태워본 점이 이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타봐라. 아우 미안하다. 듀엘.